어떡해, 어떡해 당신 추측대로 현우가 채우리 선생이었어요 네, 근데? 당신 지금 뭐라고 했어요? 채 선생이 우리 현우라고요 이거 좀 봐요 어머니, 이쪽으로 앉으세요 축하드려요, 어머니 드디어 찾으셨네요 정말 축하드립니다, 어머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? 분명 내가 검사는 부리지었는데 어떡해 내가 그래서 재검 해보라 그랬잖아요 종종 이렇게 오류가 날 수가 있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해서 내가 당신 모르게 검사를 한 번 더 해봤는데 채 선생이 우리 현우였더니 채 선생이 당장 가야겠어요 우리 현우한테 당장 당연히 그래야죠 나도 같이 갑시다 나 잠깐 옷 좀 갈아입고 나올게요 아버님 그 입 다물어 그나마 이게 최선입니까 아버지 잘하셨어요 지금이라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, 둘, 셋, 넷, 넷, 여섯, 일곱! 내가 준 반지 아니야? 맞지? 뭐? 무슨 반지? 딱 걸렸어. 일로 와봐. 아, 봐봐. 뭘 보여달라는 거야? 아, 보여줘 봐. 맞잖아. 아, 왜 이래? 여긴 우리 식구들 공공장소야. 이런 의도가 다분한 스킨십! 아, 대환이야. 아, 뭐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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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셨어요? 어쩐 일로 두 분이 여길... 반우야. 나야. 엄마. 내가 네 엄마야? 이사장님. 먼저 이것부터 봐. 오, 오빠! 아, 아니... 이게 어, 어떻게 된 거야? 쟤가 어떻게... 그래, 너였어. 네가 내 아들 현우. 현우야.